공연HAM 하이 무슨 얘기야 도대체 8년이나 만나고 우리 부모님한테 소개 다하고 헤어지는게 말이 돼? 내가 이제 더이상 오빠가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.. 우리가 헤어진다고 치고 응? 내가 제안을 해야지 돼? 무슨..제안? 거꾸도 헤어질 거 이별 섹스 정도였더라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 지금? 내가 잘하고 다를게 아주 거칠게 달아줄게 응? 거칠게..는.. 좀 괜찮을 것 같은데?